셋! 아 옉병? 아이 미친 무슨 새로 사지 이걸 찾고 다 가져간다고 이 시랄 옉병 아이 놀아 아이 미쳤나봐 정신 차리라고 자 휴방인대 방송 켰고요 아 5월 25일 방송 잠깐만 일단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는 뭐 바꾸는 게 없네 시점이 점프 와플 튀어나갔음 잠깐만요 와플 어떻게 안 돼 아 너 던지는 거야? 뭐야? 와플 뭔데? 와플 기계였어? 토스트기 아니야? 와플 먹어도 되냐 이거? 와플 먹어도 되냐 이거? 어? 어? 기파구기 때리는데? 일로와봐 일 잘 못하면 맞는 거야 한쪽 끝을 잡은 상태에서 X를 동시에 눌러서 휘두르라고? 아아아아 니가 너랑 나랑 동시에 누르고 있어야 되네 그냥 계속 오케이 잡아봐 아 알겠다 알겠다 누르고 있다가 휘두르는 방향 딱 맞춰서 그냥 놓으면 돼 X를 어 하나 둘 셋에 한다 셋 아 옌병 아니 손이 삐꾸야? 하나 두울 셋 그렇지 저 화살표 떴을 때 해야되네 그러면 얘를 잡아 그 다음에 얘는 아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야 이거 슬랩스틱인데? 어떻게 해볼까..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던져 오케이 훈련하려 이게 자네 트럭이야 어.. 트럭 좋아 우리 말하라고? L L? 엘? 몬 엘? 엘을 이용하라고? 으으음 어 잠깐만 니가 하고 있냐 지금? 니가 하는거야 운전? 가봐 가봐 야 운전을 자 이미 차를 야 미친 하하하하 야야 헐 왓 야 타고났대 너 보고 타고났대 여기저근데? 일단 홀리네 집 가봐 흠 아니 운전을 지금 하는거야 마는거야 앞으로 가 그래 앞으로 아니 어디가 홀리네 집가라고 안보여? 상클모자기 조작은 새끼야 니가 잘하시구요 일단은 모드변경이 뭐냐 이사 들어오기가 있고 이거는 그냥 아 이거 그냥 하는거네 바로 해야되네 잠깐만 근데 골드가 3분 10초만에 끝내야 된다는데 아이템 16개를 발라야 되는거잖아 야 일단 해보자 어차피 우리 안해봤으니까 일단 고 레디 고 저 반짝거리는 애들만 갖고 나오면 되는거 아니야? 야야 일단 큰거부터 큰거부터 어려운거부터 어려운거부터 자 자 야 이 새끼야 야 무작정 밀지 말고 오케이 순조로 순조로 아 저쪽이네 이삿짐트로 여깄네 오케이 오케이 놔놔놔놔 내려놔 최대한 배열 잘해야된다 이거 아우 안돼 안돼 가볍다 가볍다 야 이씨 이사를 하러 온거야 철거를 하러 온거야 전자렌지 야 던져 그냥 아유 몰라 주인도 기억 못할거야 물건이 많아갖고 야 냉장고 너무 힘든데? 야 이거 좀 야 잠깐만 뭐야 이거는 같이 들어야 돼? 하나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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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냥 끌고 끌고 야 바닥 다 끓긴다 야 큰일났다 야이씨 야아 이거 야야야 게임기 아 던져 일단 게임기 오케이 어 ait 아이씨 이 새끼야 일단 저 뒤에 저거 저거 썬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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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왁 내가 냉장고 좀 야 이거 손 빼야때나이게? 아 어떻게 빼? content 우회아니에는 queries 이거 낸장고를 야 이거 될까 이게? 야 이거 선약 아 뒀다 손 빠졌어 손 빠졌어 자 지나갈께요 앞에서 와바 Tip 그렇지 와 빨리와 빨리와 그렇지 나이스 야 역시 아냐아냐 잠깐잠깐만 야 이 막가지마 이 새끼야 잠깐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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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옮겨 옮겨 그냥 가 플라밍구 데려가 그냥 데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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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데려 올라가 그렇지 나이스 됐어 야 플라밍구 싫어 이거 싫어줘 나 싫어 주인 나 정들어갖고 이거 그래 가 일단 몰라 이 잠깐 야 잠깐 모여 모여 침대 침대 그렇지 일단 반대로 갈게 잠깐만 이거 되겠냐? 아니? 아 자 침대 야 밖으로 던져 그냥 자 이제 X 누르고 있어 하나 아아 잠깐만 야 하나 더 에서 생타면 해야지 야 침대 어디다 주러 건데? 야 잠깐 여기 들어가 치는 게 아 밀어 일단 밀어 그냥 밀어 밀어봐 어떻게 안될까? 안 되니? 야 썸배드 이 새끼야 이게 지금 어? 야 미치겠네 이거 아 미친 무슨 새로 사지 이걸 자꾸 다 터져 간다고 시X랄 간벽 아 고기는 그냥 가서 사서 드시던가 왜 여기서 구워 처먹은다고 그냥 그릴 미치겠네 바베큐 야 침대로 들어가겠냐 이거? 어 됐어 됐어 어어 야 아 좋았어 좋았어 야 얼마야 지금 브론즈야? 아 플라밍.. 아 플라밍고 플라밍고 데려가 그냥 데려가 제대로 가져온 거네 알았어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코비 왔으니까 일단은 왜 먼저 시작해 시작이라고 했잖아 기분 탓이야 패드나 잡으시고요 난 사람 할래 아 왜 너만 사람인데요 우린 진짜 생긴 거 봐 지금 어? 난 할래 나는 아 그지같네 잠깐만 이거 자기 튜토리얼은 일단 안 한다 그냥 바로 한다 그냥 그냥 해 뭐 튜토리얼 같은 거 보니? 아 그래? 알았어 전하는 거야 아 진짜로? 난 풀으라고 컨셉은 해돼 큰거 먼저? 어 큰거 먼저 큰거 먼저 잘해 자기는 짜잘라는 거만 옮겨줘 우리가 큰거 할게 나 뭐 짜잘란거 하래 나 큰거 하고 싶어 어?케 됐어x3 야 잘했어x3 야 창문 다 부셔버려 야 미ществ.. 창문 다 부셔야되나 봐 어 내 코야 티비 되나 당황 아 누나 아 죽겠나봐 정신 차리라고 얘 지금 아니 아니 이삿짐을 옮기라고 배틀을 하지 말고 경쟁을 할라그래 이거 봐봐 봐봐 얘 뼈 왔다 봐봐 봐봐 아니 봐봐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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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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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입 좀 담으시고 하시죠 봐봐 봐봐 방향을 보고 땡기시라고 아줌마 정신차려 아 왜 때려 때리는거 뭐야 때리는게 뭐야 몰라도 돼 사슴 아 뭐 사슴 아니거든 강아지거든 나 오늘 목욕 먹었어 잡아 이거 잡아 던져 X 누르고 아니 맞은편으로 가봐 잡아봐 알려줄게 난 그 상태에서 X 누르고 있어 그러면 흔든단 말이야 화살표 맞춰갖고 놔 어 그럼 돼 야 시각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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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다왔는데 그 사장님 빡빡하시네 아직도 구독 안했어요 여보 아까 튜토리얼 해야된 이유가 저거 깨지는 물건은 던지면 깨져 우리가 받아야돼 왜 옮기면 되지 옮기는게 오래걸리잖아 옮길게요 괜찮으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미치겠네 미안하 오케이 던져 자기는 그냥 작은거 옮겨 작은거 옮기라고 작은거 옮기라고 왜 그걸 여기 뭐다 물 때문에 아니 둘 다 하면 어떻게 야 잠깐만 저기 여기 여기 어 오우 야 야 야 야 염병 잘 받았어야지 사주마 사주마 아니라고 됐어 그쪽에서 밀어 아니 어디가 구석으로 밀거라고 쭉 그렇지 역시 똑똑해요 자 나이스 작은 애들은 나중에 던져 위로 그냥 저거 위로 던져버려 그냥 그렇지 가방 저 가방 챙겨 도와달라고 해 똥싸지말고 아 팬티를 몇장을 니 새끼 월급받아갖고 다 텐트 사는거 아니야? 지펜드 지펜드 됐어 됐어 이거 아닌가 봐 냉장고 아 그냥 챙겨 내가 아까 냉장고 아니라고 냉장고 입은 없어 다행히 근데 니가 챙긴거잖아 이 새끼야 지금 됐어 지금 몇개나 야 두개 남았다 두개 뭐냐 잠깐만 뭐지 야 침대에 있네 제일 큰거 남았네 잡어 너 잡어 민혁아 잡으라고 민혁아 야 이 새끼야 와플 다 뽑아오래 내가 잡으라고 내가 잡子 야 이 새끼야 미녀가 야 지친다 게임인데 뭐하고 힘들어 뭐하고 힘들어 아니 막 누르지 말고 좀 보자고 좀 아니 왜 그러는거야 진짜 미래의 목격수 나보고 뭐 승질이 급하네 뭐네 그러면서 아 좀 보자고 야! 뒷목 잡히고 싶냐? 앗 때리지 말고 가자! 나 안 때렸다 아 죄송합니다 어 밀어 쭉쭉쭉 오케이 나이스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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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어? 꼈어 꼈어? 방금 꼈어? 애다 꼈어 진짜 꼈어 안 담아 안 담아 됐어 야 쇼파 해야지 쇼파 여보 쇼파 여보 쇼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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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쇼파 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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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 야 이거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여보 아줌마 사모님 저기요 아 대충 합시다 이거 쇼파 세울 수가 있어 우리 잘하면 이거 좀 밀어달라고 밀으라고 바짝 밀으라고 아니 어디서 자꾸 의자를 꺼내잖아 밀으라고 여야 공도 어어 공간이 여기 사이가 분리가 됐잖아 여기 다 있는데 여기가 비었다고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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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장이라고 이 새X야 정신 안 정신차려 이 새X야 폭력 폭력 아니 아 밀어 이게 여기야 아니 밀어 아아 지금 밀어 아니 야 야 울지 마시고요 나 진짜 개같아서 못하게 돼 진짜 어 너 개잖아 너 개잖아 쇼파 쇼파 야 졸라맛았잖아 지금 쇼파 쇼파 이거 제이크가 먼저 실었어야지 레이더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니들이 기툼으로 안 들었잖아요 언제요? 닥쳐 내가 큰 거부터 실고 위로 올려야 된다고 했지 작은 거 저걸 쌓아 놓고 봐 저기다가 시간 없어 시간 이게 다 아니야 이게 다 이게 다 던져 일단 야 막 던져 위로 던져 위로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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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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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두 개만 하면 돼 오케이 끝 끝 가자 우리 가자 나이스 오늘 노령 생일이래 오케이 축하해 아 헛소리 하지마 내 생일 7월달이야 아 아케이드 가자 아케이드 이건 아직 못하네 이번에 이걸 열린거 해볼까 어 얘 미니게임인가 봐요 야 이거 뭐 곰주하는건가 2개 잠깐만 야 너 멀리 가니까개 안 보이잖아 야 뭐야 나 설마 다시 가야돼? 이 상태에서? 잠깐만 빠질까? 아 이런식이구나 4분 안에만 통과하면 되네 그러면 야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됐어 됐어 여기서 돌아야 천천히 천천히 아잇 잠깐만 야 점프 뛰어야돼 야 야 야 나 표정 왜이래 나 나 나 지금 비장하다 내 표정 비장하다 지금 야 야 올라와야돼 나 몸을 왜이렇게 떠는거야 진짜 야하게 야 야 나 왜이래 나 왜이렇게 좋아해 야 나 뭐하는거지 지금? 나 이상한데? 좋아하는거야 지금 우성화 해줘야지 안되겠다 흐흐흐흐흐흫흐흫흐흐흨 자자 천천히 andy herr 아니 아잇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천천히 기다려 순서 기다려 기다려 yo 아 которые Nka 가가 민영양 가야돼x3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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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after 2-4 예 의 그래서 뭐주는데 좋은거 주겠지 계속 생기면 돼 그만트지 못하겠느냐 야 그럼 아까 우리 이거 information 정말iegen은걸로 한번 해보자 우리 이거 체크 3개를 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잖아 창문 부수지 않게? 어 창문 안 부수고 일단 하는 걸로 창문 점프 뛰어서 들어가지마 창문 깨지 말고 냉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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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오늘 휴방인데 녹화할 겸 방송을 켠 거예요 짤막하게나마 좀 해봤는데 재미는 있는데 파고나니까 목도 아프고 힘드네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게임이네 이게 저희는 목요일 방송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다 아쉬워? 응 니가 방송해 그럼 어 우리 그냥 수다 떨면 안 돼? 아우 줍시다 아 왜요 가지마요 좀 놀아줘요 형이 형이 놀아줄 거야 안 놀아주니까 그랬지 편집해야 돼 나랑 안 놀아준다고 편집해야 돼 우리 방송 끝나면 우리 남남이야 비즈니스적 관계야 같이 놀려면 같이 방송해야 돼 그래야 나랑 놀아준다고 진짜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뿅 구독과 좋아요 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안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